그러나 운명은 그리고 타이밍은 그저 잦아드는 운명이 아니다.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배들이 만들어내는 기적같은 순간이다. 주저없는 포기와 망설임 없는 결정들이 타이밍을 만든다. 그 녀석이 더 간절했고 난 더 용기를 냈어야 했다. 나빴던 거 신원증이 아니라 타이밍이 아니라 내 수많은 망설임들이었다. 내 수많은 망설임을 받았다. 제 선택은 안되던 것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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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